어 뭐야 박소림 1등이야? 어 뭐야 박소림 왜 1등임? 왜 안오나 했더니 막룡이 오늘 쉬는줄 알았어 보통 이제 5분전에 모이는게 기본 아닙니까 형님? 지금 존이니님 뭐 지옥행이라던데? 왜? 지금 뭐 쿡세이튼 갔다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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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아유 부지런한 형님들 다 오셨네 지금부터 늦으면 이제 조금 그렇지?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존이니님 수박 뭐하길래 막 존이니 지옥이라던데 지금 봐봐야겠다 개지옥이래 지금 개지옥이라던데? 훅도 해리겠지? 노말이니? 노말? 노말이에요? 아 학원 아 학원 학원이면 그럴 수 있지 뭐 야 설이 봐 너 스펙을 오지게 했더라 40 찍었더라 엘리스 40 찍었어 안 찍었어? 근데 안 찍은 사람 없던데? 나 못 찍었는데? 야 뭐야 박소림 스펙 왜 이래 이거 이다영이 그 카멘 준비 이렇게 빡세게 하라며 열심히 하고 있지 어 야 진짜 개 열심히 했는데 야 너 악세도 바꿨지? 악세도 품질 어 다 파고있네 그치 그치 싹 다 바꿨지 어 미쳤네? 네? 금자 굵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아 금자 그러니까 지금 인천공항에서 마약 탐지 알바되고 있어요 마이티즈인데 벌써 여름 준비한다고 빤쓰러 빠야지 아 그렇지 여름 준비해야지 어 어 설이면 오늘 드립 살아있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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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잠 많이 잤나보다 아 졸라 웃기네 네 지금 많이 이번 주 다 40 아닙니까? 어 40분 아니시면 없으세요? 40분? 선장님이 없으세요? 네 부캐만 되고 또 또 또 시작이 또 또 또 또 시작이 안 됐다는 소식이 깡형 목숨 걸고 가족사심 들어가세요? 안 그러면은 그거 없어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0 대신 번도 가족사심 안 들기만 하세요 그게 아니라 돈이 못 들어가게 근데 그 저희 순서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이거 하고 상하탐 하고 이 약관을 하고 아마 금방 끝낼 거 한 시간 안에 다 근데 그 상하탐이 가끔 좀 변수가 있던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지금 여기서 일부 몇 명이 특훈 중이기 때문에 동굴구 특훈 중입니다 점프하면서 계속 그럼 실력이 없다고 느꼈어 실력 증진을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네 지금 엄청나지? 와 거의 500이네 왜 엄청 했다니까 가수, 패스 이야 조발부 나이스 조발부 조발리에이션은 망룡해가 최고지 근데 뭐 안 됐을 때 파박도 망룡해가 최고예요 아 이거 못 타서 미안해 아형 아깝다 조발발만이 자기네 괜찮아 레츠다 나이스 아윙맥 들어가요 아영장 건밤킹 아 그래요 우와 와 야 이게 엘리스어가 진짜 커 으 때리지 못해 동물원인가요 원숭이도 한 마리 있던데 물고기 한마리 있던데 아 이거 성장님 보여주나 설명하고 싶어 저 원균 하나 못맞혔어요 안 나와요 와우 씨딱 들어가지 못했네 세지긴 했네 야 아셉 아셉 자 선짱이 형 선짱이 형 빨리 다음 주까지 엘릭서 40 찍어오시고요 가시가 안 나오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 진짜 박소림 멘트부터가 달라지네 이야 거만하다 거만해 박소림 뭔가 여유가 있어 매우 여유가 느껴지네요 여기 시작할 때 산법을 꼭 넣어주시고요 프리스에 넣었어요 아시겠죠? 아 네 알겠습니다 마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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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함께해요 연희야 구간이 명관이지 않니? 아 그게 잘 모르겠네요 뭐가 더 맞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밑줄은 써버거 아니었나요? 그런 거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 MVP가 짧죠 크게 사진이 바뀐 게 중요하죠 예이 어머 선희님 여기 희메구들이 있습니다 아이 빠져먹었어요 아이 좋았어요 그런 브리핑 좋아요 야 선희님이 확 달라졌어 아 예예 야 진짜 분위기가 다르다 사람이 좀 해 야 이거 인신 너브 폭주 탈빙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들 잠깐 여기서 15초간 대기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 예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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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여러분 오케이 고고 시간이 좀 더 바빠요 우리 야 MVP 서리님께서 가자면 가야죠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면 발언권이 없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아 저 밑줄 감툰데요 아 저 밑줄 감툰데요 뭐 어쩌라고요 제가 스킬 내가 사진이 큰 건데요 enfim 축하해요 위장로브 왕쉬형 위장로도 잘하고 있어요 굿 고마워 고마워 화살이는 적 진짜 마음을 가 오늘 방송 유튜브 꼭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미쳤다 진짜 썸네일 다 제 얼굴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편집자분한테 연수 좀 해주세요 오늘 박중사 폼 미쳤네 크크크크크 안녕 너무 뒤이 빨라요 던져봐요 아니 씨 아깝다 죄송한데 조인양님 이때 산복을 해주시면 어떡하죠? 지금 산복을 주세요 아 네네 드렸어요 죄송한데 산복이 안 들어왔는데 뭘로 드렸다는 거죠? 아 괜찮아요 어차피 MVP는 서림님이에요 85줄 해 85줄 써줄게요 85줄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폭주 켤 때까지 딜 중지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망령님 폼 미쳤는데? 서림님 폼이 미친 거죠 아 맞네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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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 이제 실리안 두 번까지 안 기다리거든요 그전에 시켜주세요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랑 같이 줄 컴퓨터요 나이스 사사기 박차 되겠는데? 할 거 다 했는데 뭐 아 저 지금 150줄 깠 수도 있어 아 150줄 깠는데 뭘 더 해 나 한 거 없어 나 코디님 진짜 또 보여주는 거 깜짝이야 와 이것도 뜨면 진짜 인정 저 홈실 갔다 올게요 아니 버스 머리 한 두 개밖에 못 맞춘 거 같아 상관공간에서 살살 들어주세요 서림이 형 오 뭐야 어디 갔지? 화장실 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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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안 갔으면 찍을 수 있었는데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춤이 좀 안 좋았네요 아 벌써 갔다 오셨어요? 아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아 나 떴지? 어 떴어 떴어 아 확인하지 어 역시 세팅 다 한 서리명은 달라 멋지다 박서리 브라보 멋지다 아 이렇게 영광스럽게 찬양해 주시는데 왜 머릿속에는 슬픈 BGM이 틀어져있지? 뭐야 달아온다 아 이거 지금 제 머릿속에도 들리는데요? 뭐지? 얘 얘 피가 왜 나이스 한 버블 야 다들 만내때면 나중에 얼마 떼지 우와 서리님 저걸 저렇게 멋져 무너져 우와 진짜 상남자다 음 확인하긴 야 더 이상의 한 남자 박서리명은 없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분은 다 한 남자 박서리명만 남아있어 우우우우우흐흐흐흐 뭔소리 어 원숭이 또 온 듯 아핰핰핰핰핰하핰하핰 내가 더 안전한 게 밖이야 오케 밖이형 놀랍만 탈출할때 원숭이도 같이 탈출했어 ㅋㅋㅋㅋㅋ 아니 얼마 전에 그래 영원히 그 탈출했더라 아닙니까 해... 아 진짜 아 진짜 안팎인데 상대 나 무서워 아래에서 생겨야 됐네요 전화 주웠다 알에서 챙겨야 됩니다 안그러면 되가지고 다 그릇에 챙겨야 돼 정댕담 제거 완료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빨랐다 디디디 사이클링 바뀌었다 바뀌었어 와 진짜 확 달라졌어 빡이야 관계하세요 관계하세요 내부가 나왔어 내부가 관계하세요 관계하세요 이번엔 잘했네 벗어 꺼세요 서림 떴네 예 고맙습니다 만족스럽진 않네요 기습에 갈증이네? 맛있는 거 썼네 나이스 야 세스프링이 잡았다 오 잠깐만 사장님 아까 1400구리 먹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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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14000 아까 14000이 아니었어요? 네 1000은 영화도 빠졌었는데 아까 아이씨 아 이거 잘못했네 이거 이거 조졌네 이거 아 이거 서비클링이 아 저도 소소한 성이 넣었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왜 하는 거야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 뭐야 훈훈한데? 안녕하세요 가져가세요 재밌어 너 나 여기야 형식 못 참아버려 아우 아우 쉣 아니 이게 무슨 개판이네 크크 야 그거 바로 뒤 가는 거 조심해야 돼 뭐야 어떻게 죽는 거야 뒤에 가가지고 갈렸어 아니 아니 야 님들 숨아 저번 주에 어떻게 했겠어요? 졸라 아프네 근데 서림아 고맙다 나 원기옥 날라갔거든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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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트판 베스트판 클리에요 우리가 저번 주라는 게 있었나? Cena 난 기억이 없어 난 기억이 없는 감사합니다.